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책을 커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최근에 만난 중국계 약사 부부에게서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6피트 넘는 키에 떡 벌어진 체격에 남성다운 외모를 갖춘 남편에 부인은 5피트 못 미치는 단신으로 외모만 보아서는 도저히 부인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의 만남 뒤 역력히 나타난 것은 부인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밝은 대화였고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이 가정에 부인이 바로 그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고 남편은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커플이 구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기분 좋은 사람,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부인이라는 생각에 절대 책을 커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붐비는 국제공항, 콜론 캔서, 스마트폰의 미래, 퓨지션 어시스턴, 그리고 그레이블 가든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진짜 지나갔다는 신호일까요? 이 국제 항공객들의 숫자는 거의 회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움직임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많은 공항들이 엄청나게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붐비고 바쁜 국제공항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1위는 변함없이 바로 아틀란타에 있는 하트필드 잭슨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지난 22여 년 동안 국건이 가장 바쁜 국제공항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공항이 바로 2등에 올랐네요.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두바이 공항은 2023년 이곳을 지나간 승객수만 8,70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년에 비해서 31%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것 역시 팬데믹 이전에 2019년보다 1%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두바이 공항에서 연결되는 노선이 104개 국가에 걸쳐서 262 목적지 그리고 102개 항공사가 이용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바이 공항은 2022년만 해도 5위 자리에서 크게 올랐는데 이것을 볼 때 항공산업의 거대한 성장과 팽창을 반영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동 지역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에 커지는 경제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 추세는 앞으로 10여 년 동안 현재 2배 이상 증가할 것을 예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바이가 팽창해도 아틀란타 공항에는 여전히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아틀란타는 가장 바쁜 공항 자리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작년에 이곳을 지나간 승객 숫자는 1억 명이 넘어갔고요. 두바이는 이것을 절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틀란타 공항은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5%가 낮은 것이었는데 드디어 올해 2024년에는 예상대로 1억 1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것은 완전히 2019년 레벨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항공 여행객은 2023년 전년보다 27%가 늘어나서요. 이것은 2019년 수준의 거의 94% 회복한 레벨이라고 하고 사실 국내 항공 승객 회복은 더 빠릅니다. 이것은 97%를 기록하고 있네요. 전세계 항공 마켓의 최고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가장 본비는 국제공항 탑10 안에 아틀란타 외에도 5개의 미국 공항이 올라서 전체 절반인 셈이죠. 이들 공항은 달라스 공항이 3위에 올랐고 덴버가 6위, LA 국제공항이 8위, 시카고 오헤엘 공항이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항공계 회복 차원을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국제 항공 마켓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제 항공 산업 전체는 37%가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본비는 공항으로 런던의 히트로 공항이 8위에 올랐고 그리고 도쿄의 한에다 국제공항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껑충 뛰어오른 것은 일본이 마침내 팬데믹에서 리오프닝을 단행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 역시 꾸준히 탑10 안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7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여행 전망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내다보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관계자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계는 20년 정도 발전의 뒷걸음질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이제 모든 것이 서서히 회복에 돌아갔지만 최근에 보잉 항공사 문제엔 여전히 100%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망 등 항공기 주문에 따라 오지 못하는 지연 등 아직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래 어떤 상황에 문제에 대비해 있는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국제항공들이 한층 더 저항력 있게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공항 중에서 아틀란타 국제공항은 정말 붐비는 곳입니다. 올해 4월 한 달만 보아도 530여만 명이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하루 평균 수치는 2023년보다 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아틀란타의 앤드레이 디킨스 시장은 이런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렇게 아틀란타 공항의 성공도는 아틀란타 시 전체의 경제적인 생동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아틀란타 시가 글로벌 차원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항의 성공은 아틀란타 시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전 세계 무대에 아틀란타의 위치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틀란타 공항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의 종사는 모든 멤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틀란타 시의 트랜스포테이션 책임자인 바이런 에이모 씨도 지속적인 개선과 창의적인 변화야말로 현 위치를 지키고 또 이것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아틀란타 하트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나오는 660억 달러의 수익은 이 조지아주 전체 경제적인 차원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항 운영 차원의 모범적인 면모는 다른 공항들이 와서 배워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틀란타 국제공항은요 가장 많은 승객이 거쳐간 공항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2023년에 비즈니스 트래블러 어월드를 받았습니다. 북미 최고 공항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것의 의미는 단순히 가장 분비는 공항을 넘어서 공항 또 항공회사들 호텔 모든 트래블 서비스를 막라해서 항공산업계 전체의 가장 큰 업적을 보여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을 주는 커미티의 구성은요 항공계 전문가들 또 호스피탈리티 분야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분야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아틀란타 국제공항은 그렇지 않아도 최첨단 소방 스테이션을 건설했고요 새로운 파킹 덱을 추가했고 모든 공항의 컨커어스들의 현대화를 단행하면서 미국 남동부 전역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을 더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코 이곳은 잠시 들려가는 트랜짓 포인트를 넘어서 Gateway to the World라고 부르면서 자부심도 역력합니다. 이번에 아틀란타 국제공항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곳을 거쳐가는 승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절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플루먼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고로 품비는 공항만이 아니고 이 숫자적인 것만 아니고 모든 면에 최고 공항 자리를 지키는 아틀란타 공항의 현 위치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건강한 대장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음식에서 소중한 영양분과 수분을 다 흡수하고 남은 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장 내면 벽 한쪽에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점차 암세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대장암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 내시경이나 수술을 통해서 확인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요새 대장암이 젊은 층에 발생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계는 긴장합니다. 과연 대장암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인데요. 물론 모든 암이 그렇듯이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장암 예방 스크리닝 테스트를 예전의 50세에서 45로 낮출 것을 추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20살에서 49살 사이 젊은 층에 대장암 생기는 비율이 남성은 1.5% 증가했고요. 여성은 1.6%인데 이것을 인종별로 나누어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백인 남성은 2%가 증가했고 백인 여성은 2.2% 히스패닉 남성은 2.7% 그리고 히스패닉 여성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50세가 넘는 인구 중에서는 대장암의 위험도는 오히려 감소해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실제 숫자로 보면요. 1992년에 12,000명당 1명꼴로 암이 진단이 되던 것이 2015년에 와서는 9,300여 명당 1명꼴로 나타나 이런 증가는 잠시 그냥 소폭으로 증가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대장항문암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흑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백인과 흑인 남성이 같은 수준이고요. 7,000명당 1명꼴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와 변화의 패턴의 이유는 불분명한 가운데 현재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연령층보다 현재 41살 정도 되는 젊은 층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의료계는 이런 이유로 늘 건강에 해가 되는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비만, 움직이지 않고 사는 라이프스타일, 흡연, 과한 알코올 섭취, 또 레드밋 섭취나 또 가공식품 등 이런 것이 늘 물망에 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과다한 항생제 사용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내장 안에 미생물에 치명적인 여파를 가한다는 주장도 있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틀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해답이 절대 아니라는 지적이죠. 이렇게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유전자적인 또 환경적인 요소들을 추적하는 연구팀들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료계의 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입 속에 주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의 이름은요. Fusobacterium nucleatum이라는 박테리아인데 이 안에서도 분류되는 클레이드라고 부르는 서브타입 중 하나가 그 하나의 박테리아가 대장암 세포 성장과 진행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견을 해서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술 같은 절단이나 힘든 프로세저를 거치지 않고서도 진단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거나 또 더 나아가서 암 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 개발하는 데 큰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Fusobacterium nucleatum은 입 안에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치아의 플래크나 치주염에 연관되는 박테리아인데요. 그런데 약 1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은 정상적인 대장세포보다 대장암 세포에서 이 박테리아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박테리아는 보통 몸 안에 입 속 아래에서는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프레드 허친슨 캔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의 공동 저자인 수전 불먼 씨는 이 박테리아와 대장암과 연관을 더 깊이 파고든 것입니다. 입 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와 대장암에서 나온 박테리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유전자의 섬세한 시퀀싱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차이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의 DNA 베이스와 프로틴 패턴의 차이점을 찾아낸 것이죠. 암세포 안에서 발견된 박테리아 지노문 두 번째 캐리고리 안에 들어가는 서브타입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야말로 입 안에서 내장을 타고 내려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사실 내장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고 동시에 장 안에 존재하는 영양분을 얻는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저자인 크리스토퍼 존슨 씨는 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 최고는 위안의 높은 산성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었다고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론 실험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두 번째 캐리고리 안에 들어가는 박테리아 타입이 대장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요. 이 G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이 두 개의 다른 박테리아 캐리고리를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그룹에서 대장암 세포에 한층 더 많이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와 암세포의 신진대사 비율을 측정해보고 산화작용 Oxidative Stress 암세포 분열되는 비율 염증 비율로 인해서 종합적인 세포 데미지가 한층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캐리고리에 들어가는 박테리아가 염증을 유발시키고 암세포가 생겨나고 자라는 확고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캐리고리에 들어가는 Fusobacterium nucleatum 이것과 대장암과의 연결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인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테리아가 어떻게 만성질병을 일으키고 암으로 이어지는지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면 진정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죠. 이번 연구 결과로 수술같이 어려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대장암을 알아낼 수 있는 예방 차원의 저렴한 프로세저가 개발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응하는 vaccine 개발까지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요새 비교적 젊은 층에 급증하는 대장암 colon cancer에 하루빨리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잠시 후 돌아보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스마트폰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마켓 리서치 폼인 IDC에 의하면 스마트폰 세일의 작년 마지막 4분기를 볼 때 애플 세일이 1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아이폰 세일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인데 요새 중국인들이 중국 제품을 사려는 노력이 은근히 이어지면서 이 애플의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난 4년간 애플 세일은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삼성이 지난 12년 동안 리더입니다. 작년에 애플이 잠시 마켓 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단 한 번 4분기가 지나고 올해 들어서 2024년 첫 번째 4분기에는 삼성이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IDC는 이런 것을 두고 삼성이 탑에 오른 것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특히 올해 애플의 iOS보다는 삼성의 앤드로이드 시스템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2024년 들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세일에 있어서 7.8%가 상승했는데 이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20.8%이구요 애플이 이어서 17.3%고 중국의 샤오미는 14.1%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 1,2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런 상황에 스마트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큰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애플은 현재 AI 사용에 대해서는 큰 발표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삼성은 스마트폰 안에 AI를 두고 올인한 상황이라 비교됩니다. 지난 1월에 회사 차원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마켓의 팬데믹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초점이 AI에 맞춰지고 있는 것인데 삼성이 바로 리더입니다. 삼성은 지난 1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스마트폰을 내놓았구요 모바일 AI의 새로운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층 더 현명한 커뮤니케이션에 텍스 메시지 또 자동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스마트포로 에디팅 구글 피처인 제스처를 이용한 Circle to Search를 갖춘 것입니다. 갤럭시의 AI는 수년 동안 이어온 창의력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활에 앞으로 갤럭시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를 모은다고 합니다. 세 개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그리고 세번째는 갤럭시 S24 얼트라 입니다. 또 이 갤럭시 S24 헤드셋은 양방향이 가능한 라이브 트랜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시간 목소리와 텍스트 번역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스마트폰 안에 Interpreter라는 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스크린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동시 번역이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게 텍스트가 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Chat Assist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실시간 13개 언어로까지 메시지가 번역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실제 지난 몇 년간 다소 식어들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AI로 인해서 크게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 말에 처음 선보인 오픈 AI의 ChatGPT 기억나시죠? 이제 ChatGPT는 수많은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는 세상이죠.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 AI 기술이 어느 정도 존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뒷배경을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사진을 에디팅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면은 이제 거대한 언어 모델이 들어가고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ChatBot 같은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사실 ChatBot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비서 같은 능력에 있어 왔는데요. 이제는 이것들이 비서 역할을 넘어서 그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팅 진행 내용을 혼자 정리해 주는 것 또 텍스트로 온 것을 이미지로 변화시켜 주는 것은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AI가 이제는 스마트폰 기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클라우드에 의존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어 온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최첨단으로 발달된 칩과 대량의 언어 모델 또 효율적으로 작아져가지고 많은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스마트폰 디바이스 안에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제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의 의존이 아니고 스마트폰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스마트폰 생산 측에서도 이런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시큐리티 차원의 장점도 있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고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모든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AI는 우리같은 사용자 습관을 파악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이 한층 더 본능적으로 이것을 하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무슨 행동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면서 본인이 다 할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면에 삼성이 애플을 한층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 말한 갤럭시 S24 모델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앞에 말한 대로 Circle to Search에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가졌는데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가 궁금해졌다면 그냥 그것을 손가락으로 해당 이미지나 텍스트의 동그라미 Circle를 그리고 그것을 곧바로 구글에 가져가 Search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모든 것이 초기 단계이죠.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모든 스마트폰 안의 AI가 궁극적으로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여전히 클라우드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AI 스마트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소화하고 생활하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지칠 수 있는 AI Fatigue 현상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독립된 AI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임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미래는 결국 AI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기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피지션 어시스턴트라는 직업 들어보셨는지요? 이 직업은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흔히 PA 라고 부르는 직업입니다. 피지션 어시스턴트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이들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PA 단체는 그들의 이름을 피지션 어시스턴스에서 공식적으로 피지션 어소시어스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에 PA들의 역할이 더 절실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변화는 일반인들에게 의사와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구분하는 선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레곤주에서 이번 달 최초로 이런 이름 변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주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부터 그들의 타이틀에 피지션 어소시어스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의 가이드라인이 더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PA 단체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런 변화 노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팬데믹 당시 의사가 부족한 현상을 겪으면서 모멘텀을 더 얻었죠. 단순히 피지션 어시스턴트에서 피지션 어소시우스로 변했다고 그렇다고 임금이 더 달라지거나 그들이 일하는 임무면에서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름의 변화가 그들이 하는 임무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환자들을 PA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늘 듣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PA를 보면서 주니어 닥터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언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페셔널인지 자세히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PA는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대학원 코스와 임상 과정을 마치고 PA가 됩니다. 대부분 주에서는 PA는 환자의 진단과 약 처방 또 수술에 이루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병원 측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현실에 의사 대신 PA를 고용하면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 장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9년 PA 협회는 그들 프로페셔널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도로 Physician Associates로 변경 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려면 각 주마다 주법과 레귤레이션이 수정되는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두고 미국 의사협회는 오랫동안 반대해왔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의료 프랙티스를 살금살금 파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요. 그들의 이름 변경은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주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변경을 두고 PA 일부에서도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PA들 중 15%는 반대하고 45%는 중립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의견은요 이렇게 이름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하는 모든 자금과 수많은 서류 준비와 노력을 다른 더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석단체 내놓은 수치를 보면 이름 변경에 들어갈 재정이 앞으로 5년 동안 2200만 달러 정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PA 단체뿐만 아니라 간호사 프랙테이션어들 또 약사 파마시스트 단체들 역시 환자 진단 추천 치료 처방전 등 자체 내 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 중이면서 의사협회는 이 모든 것에 불만인 상황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투쟁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모두 거친 팬데믹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문제를 자극하게 변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다양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허용하자는 투쟁이죠. 이번 팬데믹 동안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널스 프랙티셔너 같은 그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사 부족으로 허덕거리는 상황에 간격을 메꾸자는 의견이 강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간호사 프랙티셔너 협회와 PA 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트레이닝을 벗어난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적절한 레벨까지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면에 의사 손이 닿기 힘든 외딴 지역이나 시골 지역 같은 곳에 의료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환자가 얻게 하자는 주장 이죠. 그러나 의사협회는 미국 의사협회는 이 모든 말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의사 역할을 살금살금 파고드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의사가 아닌 프로페셔널이 환자를 돌본다는 것 환자 안전도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 의사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은 논쟁이 이어왔다면서 의사가 중심이 된 의료 서비스만이 기본 건강 케어를 담당했을 때 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자 임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Nurse Practitioner 그리고 Physician Assistant 모두 우리 팀 구성에 중요하다 의사협회는 강조하면서요 그러나 그들은 의사를 대체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강조합니다. 지난 1월 27일 에서 2월 1일 사이에 미국 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1000명 중 95%는 진단과 치료 계획에 있어서는 의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사실 Physician Assistant PA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의사가 진정 부족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PA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약 초방도 가능하고 의사 다음으로 건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대학 학사를 받고 3년 과정 거치면서 대학원 코스를 마치면 됩니다. 의사가 되는 메디컬 스쿨보다 다소 짧고 졸업 후에 메디컬 스쿨처럼 레지던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미 노동청이 내놓은 숫자를 보면 2020년 PA의 평균 연봉은 11만 5천 3백 90 달러로 나와 있고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55달러 48센트라고 합니다. 이 중에 탑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는 연봉이 16만 4천 7백 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머젠시 메디슨 더마탈러지 외과 스페셜티들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20만 달러를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근 오레곤주에서 PA 이름이 어시스턴트에서 어소시스트로 허용이 되면서 의사협회와 힘겨루기는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그레이블 가든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자갈 정원을 말하죠. 최근 2년 동안 물론 많이 내린 피로 캘리포니아 주는 가뭄에서 벗어나긴 해냈지만 이런 가뭄에 대한 우려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새 정원 디자인에 물 주는데 신경을 덜 쓰는 옵션들이 여러가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갈로 구성된 정원이 대표적입니다. 가뭄에 적응하는 방법을 물색하면서 떠오르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멋도 있고 상당히 현대 감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물도 그렇지만 이런 타입의 정원은 유지 차원에서도 손이 거의 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다보니 경비도 크게 줄어들고 환경에 미치는 여파도 최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 그레이블 가든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은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더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EPA가 보도한 법을 보면 물론 본인이 얼마나 건조한 지역에 사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미국 내 가정집에서 소비되는 물 전체의 30에서 60%는 바로 야외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평균 강위량이 지속된다면 미국 내 40개 주 이상에서 물 부적 현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가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시애틀 같은 미 북서쪽 지역도 앞으로 여름이 짧아지고 건조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갈 정원이 인기를 끌 것이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점점 더 얻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다가올 것이라 이것에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정원에 자갈 층을 깔아 놓으면 배수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비가 내릴 때 그 아래 흙층으로 물이 잘 스며들게 해주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들로 구성된 정원은 매달 내는 수도요금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요 한번 자리 잡고 나면 더 이상 추가로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주택의 랜스케잎을 집에 온 것이 바로 넓게 깔린 잔디 마당이죠. 이런 전통적인 모습에 최근에 다른 옵션으로 자리 가고 있는데 자갈 정원에 맞춰서 심어지는 물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다양한 식물들 이런 식물들은 물뿐만 아니라요 농약이나 거름도 필요 없고 매주 깎아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식물들 간 다양화도 더 쉽게 이루어진 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로컬 새들이나 꽃가루 옮기는 폴르네이션 작업도 한층 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미 그레이블 가든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말을 하나 보면 본인의 정원에 날아오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한 앞마당을 넘어서 자연의 일부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그레이블 가든으로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본인 마당이 어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장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장소가 제일 좋고요. 또 얼마나 넓어야 할지는 그 사이즈 요구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아래는 피할 것을 권하는데 그 이유는 나무에서 모식은 떨어져 아래에 쌓이게 되면 원하지 않는 잡초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장소를 정했다면 거기 존재하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나 초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흙을 한층 파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돌아가면서 쌓고 앞으로 잡초가 파고 들어올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깔아놓을 깨끗한 돌층을 선택합니다. 돌들은 단단하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종류가 좋고요. 가능하면 같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주로 추천되는 것이 4분의 1, 1,4인치나 8분의 3인치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하고 이래야 물이 그 사이로 쉽게 흘러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럴 때 자갈 사이즈가 너무 적으면 물을 고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너무 큰 사이즈면 그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끼어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갈층을 4에서 5인치 깊이로 까는 것을 추천하고 이렇게 까는 사실 자갈층이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을 골라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생 네이티브 식물 종류와 난 네이티브 종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기후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식물을 네이티브로 만 할 때 가장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을 거의 어떤 식물을 선택하든 처음에는 사이즈를 적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마당 흙도 어느정도 익숙해지도록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을 추천하죠. 이런 정원에는 사실 연장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자갈을 손으로 어느정도 정돈시키고 아래 흙도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한 연장 없이 어느정도 파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을 심고 그 위를 자갈로 덮어주는 것이죠. 처음 뿌리가 내리는 기간 동안은 물을 어느정도 주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를 깊숙히 내려 수분을 찾고 나면 더이상 물을 줄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위에 땅을 덮어주거나 거름이라든지 토양을 좋게 해주는 모든 것 불필요합니다. 한 번씩 잎사귀나 짙은 먼지 낙엽 등을 불어주는 리프 블로우 같은 거 한 번씩 해주면 좋고요. 이것은 잡초 번식도 아니면 손을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요새같이 봄이 올 때면 어느정도 청소가 필요한데요.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나 간단한 정도의 클린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갈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원이 자리를 잡으면 식물들이 생동감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 나중에는 아래 깔려있는 자갈도 식물에 어느정도 덮여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갈 정원이 자리잡는 데까지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래 깔아놓은 자갈 배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관리하고 걸리는 시간도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큰 장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리잡고 난 다음에 전혀 손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원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말마다 나무 추림하고 잔디 깎고 또 한번씩 살충제도 뿌리고 거름을 주워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경 쓸 프레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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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가는 시점을 꼽으라 그러면 봄철이 오면 앞에 말한 대로 말라 비틀어진 것 정도 어느 정도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가뭄에 저항하는 드라웃 톨러런트 식물 중을 골라 심은 이유로 걸음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걸음기가 없어서 오히려 식물은 더 천천히 자라게 되고요. 오랫동안 자리잡은 멋있는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마당을 가뭄에 저항하는 자갈 정원으로 바꾸어 보는 옵션도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후배너로 물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눈에 익숙한 넓게 깔려있는 앞마당의 잔디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갈을 깔아 가뭄에 잘 견디고 물이나 관리가 한층 적게 요구되는 식물들을 이용한 그레이블 가든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요새 전문 정원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아이디어 넘치는 자갈 정원의 모습은 상당히 현대 감각을 겸하하면서 멋있습니다. 앞마당 파란 잔디의 모습에서 탈피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의 변화를 생각 중이시라면 본인 상황이나 마당 구조상 이것이 적합한지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절대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메가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닷컴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메가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메가전 진행의 문대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